이야 고생했어! 단풍이의 건방 클리오!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어헤이! 어 안녕! 명호님 진짜 맛 어서 먹었어? 어? 아니? 아니 누가 나 맛 어서 먹었대 자꾸! 나 아프리카TV 갑자기 와가지고 명호 나 맛 어서 먹었냐? 이래가지고 뭔 개소리야? 명호 나 맛 어서 먹었어? 아니 맛 어서 안 먹었다고! 아 이거 보여줘야겠다 장비 차 공개합니다 3 아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반응 보니까 있는데? 3, 2, 1! 구라티 이 새끼들아 있겠냐? 이번 주 뭔가 15신용 냄새난다 어 나는 좀 맡겨야 되는데 난 그 에테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에테 지금 3개네? 형들은 3.5개인가? 명호님 그때 안 와가지고 갖다 버렸잖아 그때 뭐였지? 그때 뭐 때문에 못 왔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아 맞다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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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겠다 진케형은 어? 펀치킹 넘버원 이 또 직업을 또 여기서도 골라버릴 리프트에서도 성경 제명 인도 우리 여기 펀치킹 1등 말아? 아 눈 떼고 달 등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글자 형 이번에 글겜 대전 어? 형 너무 고생했어 아니 PC방 거기 간 사람들이 창문 바뀌어서 형 거기 안에 계속 갇혀있다고 지금 어 나 거의 뭐 그냥 진짜 사식도 아니 그거 넣어주면서 그것만 먹으면서 펀치킹 맞췄어 진짜 와 단풍에도 벌써 1월 해방 1월 해방할 때 다 같이 할 거지? 어 지금 뭐 저기 비틱 대전 해야지 아니 그럼 돈을 좀 모아놔야겠네 그러면? 이거 블랙큐바 한 500개면 되겠지 뭐 아 맞다 여기 에디 없으니까 에디 맞을 필요가 없네 그러면 좀 적당히 쓰겠다 그러면은 아 요즘에 사기를 못 쳐서 지금 태국에서 사기 한번 쳐야되나 아 나는 맛 어서 먹고 싶다 아니 묘버원아 너는 그만 먹어 어 오늘 내가 먹을게 너 너 때문에 지금 리부트 치료 드랍률이 평균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하하하하 딘켄은 몇 개 먹었어? 나 제논 하나 수호가 막기란 두 개 먹었지? 몽벨 있잖아 아 몽벨 먹었다 몽벨 3개 보다 수호 3개 나 몽벨 19봉베랑 어이 내가 개모안이 먹게 됐네 둘짜리 먹게 어 나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 나는 그냥 버려줘이지 빨리 하하하하 아니 버려놨네요 나는 거인과 달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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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고 있어 이거 하고 우리 건마 두 번만 자면 끝나는 거지 치키키키키키 형 빨리 가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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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해버리니까 확인하려고 아 확인하려고? 예언 이게 메이플 특위야 메이플이나 어쩔 수 없어 메이플 랩 fermentแ평는 뭐가 루아, 너 요즘에 다른 게임에 가서 뵈는 게 없구나, 근데. 잠깐만. 루아야 메이플이야. 메이플이지. 진케오. 메이플이었으면 메이플이라고. 루아에서는 루아라고 하고 있어. 아니, 다들 킬 가기 많이 좋아하셨어. 가버리운. 마음이 아프다, 나 이제 찾으고 있어. 이게 진케오가 제일 듣는 진케벨을 같이 기다렸는데 이제 애들이 진케오옷도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해방이 진짜 좋긴 좋더라. 내가 최근에 소마 해방했거든? 이거 2700만이었는데 해방하니까 6천만 더 디던데? 어? 핵사까지 맞추게 해서, 핵사. 아, 핵사? 오늘 느낌이 창배뜰 것 같아. 창배떠서 명훈이가 먹을 것만 같아. 하하하하하하. 명훈이가 먹는다, 이거는? 명훈이 먹으면 8개야, 8개? 8개, 8개. 명훈이 7, 7흙이야, 지금? 아니, 아니, 지금 5, 7흙. 아, 4, 7, 4, 7, 4, 7. 난 똑같은 줄 알았는데, 바이프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형, 오늘 따뜻해줄게. 21성이 7흙이야? 차륵이지, 차륵. 아, 차륵 씨. 나 잘 쓰고 있어, 왜 그래. 나는 지르지 말라 했잖아요. 저, 창백. 하이. 하이. 어? 아, 이게 안 떠? 내 거야. 아, 안돼. 와, 이렇게 해버렸다. 아, 씨, 머물뻔 했는데. 아, 블링크는 아직 살아있네. 퀘스트 받아요, 블링크. 윌 해방캐 완료. 진짜 톱을 대줘. 다 되지. 셀린 가리프터 같지 않나? 칼로스 어차피 셀린 줄 알았다. 차라리 잠재된 거 별 달자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 근데. 차진 대기, 차진 대기. 어, 뭐라고? 차진 기다려주자고. 어, 뭐라고? 아, 알겨. 뭐라고? 불러넣었어? 아, 왜 이래 그거? 아, 왜 이래 그거? 아,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나도 이제 2차 걸고. 야, 슈호 말고요. 괜찮아, 난 미트라이 분노 있으니까. 아, 진짜 오늘 미트라 먹는 거 아니잖아. 어, 고등호야. 아, 제넌 위에 날아다녀 와, 개빨치네. 아, 나 죽었다. 나 버리고 와. 하지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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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 네, 세일을 멍청이, 와, 감사합니다. 안죽나? 안좋이지. 오케이! 아, Water's down. 어? 아니 잠깐만 보상.. 내가 어디서 그래? 오! 그리고 결전서 20억. 역시 권마다. 나도 일단 루시드 해방캠 해놔야겠다. 이거 2인? 어? 루시드도 2인 되나? 어? 형 같이 갈래? 그냥? 같이 갈래 그냥? 아 그렇네. 근데 이거 보상이 나눠지구나. 2인으로 가자 형. 해방캠 레츠고! 노길스에! 내가.. 어? 야 이거 무지 개센데? 아이템통장 하나 만들어. 영훈아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너 방송 언제부터 했니? 내가 14살? 방송 거의 비슷하게 하신 분들이랑 비교해서 많이 저금한 편이야? 그러겠냐고. 메이플을 하나 사셨으면 모일 수가 없어. 남념장사라고 하는데 진짜 안 나고. 물약! 흘벌브 클리어! 칸! 영훈이 보다 소우가 훨씬 세네? 나 1분 늦게 들어갔어. 비슷해. 뭐 나왔어? 소우 형. 알지. 해방캠에서 칠익 잘 나오는 거 알지? 아니 구라야. 아 물약 16개 남음. 드랍 249% 몽벨 등장. 드랍 249% 칠익을 그렇게 먹은 거야? 아니야 나 하나 한 줄 빠졌어. 쌍자를 팔려다가.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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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은 타? 대단해. 수우 잠 좀. 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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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배달 안 되잖아. 노커마하이. 어? 블랙헤트다. 블랙헤트. 어? 반죄상자까지? 반상 먹어볼게요. 웨포법 엘. 아! 아 리밍링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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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요즘에 나는 그런 것보다 강화할 수 있는 시력이 더 좋은 것 같아. 왜? 강화할 수 있는지? 그저 도파민 딸깍. 고근 하이. 어? 고근이 좀 떠야 되는데 이거? 고근 커플은 또 졸업인데 이거? 21 졸업인데 아. 여기서 커플이 더 나오면 바로 22 눌러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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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네. 아. 명운조는 에스텔라 땀이 버리겠네 거의. 난 나오면은 그냥 이제 뭐. 이딴 게 왜 나오지 이러지. 어? 어? 홍콜. 아. 에스텔라. 아. 흠스텔라. 사냥 안 하고 날먹하고 싶다. 형우리 다음 신규매 못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아 290 나오면 못 가죠 진짜. 286이면은 제획당 풀버닝 사냥터 가면은 0.88에서 0.9 먹겠네 거의. 너가 290 찍으려면은 816시간 사냥하면. 하하. 씨.. ש.. И발. 하루 8시간에서 101! 하하하하하 옛날에는 뭔가에 한 일에 만 시간만 하면 은. 그 분야의 달인 된다 했는데 메이플은 그 만시간이 무색하기에 존나게 빨리 옛날 맛이 또 옛날 맛이거든 잠깐 해야지 지금 이제 또 이제 내가 제형으로 존나 받았다고 오우 가위보이 오 그래도 나도 100원인 것 같다 조보같이 특히요 아 지금 나도 도파민 좀 필요한가 진짜 21성 22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그럼 아케인 눌러야지 아케인은 22성 가야 돼? 우리는 어차피 21조전 보자고? 하나만 하나만 4개 연속 도파방 동시에 말라는 게 아니고 어? 18성 그럼 다른 거 눌러야지 명호 어 19성 어 뭐야 왜? 어? 내려가나 보네 지금 어? 아 17성 됐니? 아 지금 18성 아 냅둘까? 4성하고 딴 거 해야지 아 딴 거 하자고? 이러면 견차 그러면 이거를 나이스 요우 이거는 공격률 거의 30m 오른거잖아 그니까 아 개꿀인데? 그러니까 뭐게 꿀인데? 됐다아 워 장갑도 2, 2, 3, 3, 4 5, 3, 4 5, 6, 6, 4 5, 7, 8, 6, 7, 8,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2, 10, 10, 10! 10억짜리야! 제발 이것만 성공하면 올 18석! 전투를 볼까? 오 전투를 100만 올렸다! 140만? 근데? 어 나 돈 한 300억 있네? 300억? 딸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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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할 게 없어 지금 안 한다 아니 지금 하면 걔 병신 받은 거 어딨어! 뭐? 지금 있네 명훈이? 나 아닌데 나 나 아닌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거 보여줄게 이거 하풀마 아으.. 75 손 왔다 역시다 느낌이다 느낌 굿! 유쉬었다! 21석 들어가자 Go Изni! 스펙업 시켜줬네 우리가? 우리한테 고마워해 고마워해 그래 고마워 이제 잠시 돌려야지 미라클 타임 존버는 안 할 거 아니야 아 미라클 타임 존버할라 했는데? 무슨 미라클 타임이야? 한참 돈 모아야 되는데 난 2줄치 날렸어 방금 한참 돈 모아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돈 쓰게 하고 내전 보내도 싶은데 내전 보내야지 다근히 장난은 까나 지금 매속 가져와 빨리 나도 가볼게 오케이 수고 수고했어 오케이 전장 직전에 까부고 아 디발